오늘 할거는.. 얘 누구야? 화난검이구요 뭐냐 뭐냐 뭐야 지린다 지리는데 이거는 뭐야 죽었어? 아직 안 죽었네 얘가 여기 갇힌거잖아 몇 년 후 넘기지를 못하네 넘긴겨 나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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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이번엔 스킵이 없네 스킵이 없네 스킵이 없네 맞아 남정판 이건 이건 오케이 오케이 이건 나쁜 놈 응 셰얼 이제는 진짜 마음이 좋네 그녀는 저쪽에 하나 한번 볼까? 지어볼까? 레벨하우! 높은 장신구의 레벨하우 한번 보자 선서 들어가기 다모인 적총호 인물잔비 인명검 아 업그레이라는 거고? 이거는 뭐 어스 핸링이 걸려줘 이걸로 해볼까? 간지 있어 와 저거 안가져가네 아 뭐야 들어가야되네 갈 길이 멀긴 하겠다 흥농약음 저거 나무쪼까리 아쇼 우리 같이 가볼까? 좋네 와 상산 당황보스가 뭐 나지 지관완쥐 아 저 이니 응 가자 간다 하자 하지만 난 그런거 딱히 필요없지 근데 요게는 대류의 병암지 이거는 어 높은 레벨 무기 오케이 소나무 바로 가겠어 기싱 여기 어 좀 열 있음 이lam 마 티낭 이동 엮 이동 이동 이 인 스틱 로 이 왕 씌 건너뛰기 해봅시다 탁록기 일단 서버캐스트는 빨리 필요가 없거든 공화 예각선을 성담이라 부른데요 저거 여기다 헤매는 아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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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사서 겁나 그 먹는 알 수가 많으면 되고 가사냐 아키 퇴사 요청만 부터 탁록기 이 뜻이 뭐냐면 이게 한줄 3 1줄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오케이 공화선수 해주세요 뺏기지 않는거 한계가 있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럼 저는 막도록 할게요 이제 3개 되면은 알 한계 빼앗길 수 있거든요 오케이 방어만 해볼게요 방어랑 공격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렇게 그럼 저도 방어 하면서 공격되죠 어? 아아나 아아나 방어 성공 할 수 있을만한게 요거죠? 요거 뺄게요 오케이 방어 해주고 이렇게 빨리 공격을 해서 저거 없애자 하고 저거 없애자 오케이 없앨거 할 수 있을만한게 없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따먹어주고 없애주고 할게 없네요 뭐 아무렇게나 놔도 제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개 끝 승리 넘어가자 오케이 상롱기 끝 상저 먹기 뭔데 두개랑 청둥 두개 뭐였지? 천서가? 아 청둥 두개구나 천서 만듭시다 청둥 여섯개? 오케이 만들어 보자 청둥이 12개 으 동네 개 동네 개 으 으 으 어 이거 아 이미 피지는 앞에 이렇게 이렇게 조금 으 손 어떻게 하더라? 오케이 천서 들어가자 2레벨 하려면 어디 보자 소나무 5개 청동 철? 파고에 있는지 보이자 아 안 파네 갑시다 이제 요정 될 듯합니다 팔이 녹슨검에서 이제 좀 잘 바뀌었죠? 팔이 녹음 다리로 안 넘어가고 여기로 가는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다리로 안 넘어가고 여기로 가는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팔이 녹음 놀러와 오케이 세방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니 셋 어? 보물상자가? 왜요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여기 맞겠지? 넷 셋 넷 오케이 네 방 가능해졌고 뭐지? 어디로 가는거지? 잠깐만 맵 좀 볼게요 나 지금까지 뭐함? 나 먼저 간거네? 빨리 돌아가죠 저는 이렇게 헌원검 해봤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무기도 업그레이드 시키보네 재밌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스 그럼 안녕